아 아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에스페라 생명이 시작되는 곳 투 20분 동안 매속 경험치 측정입니다 서버는 버닝 서버이며 직업은 섀도우 입니다 몬스터 잡은 숫자 매속 경험치 3개가 측정될 예정입니다 사냥 루터는 한바퀴 도는 사냥 루터 입니다 어 스킬이 안나가 아 반가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아 아 장군 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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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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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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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